안녕, 에디. 안녕. 저희는 한 번쯤에 왔어요. 오늘의挑戦이 무엇인가요? 가장 많아요. 아, 진짜요? 아... 그 누르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애. 저도 꽤 많이 돌았던 것 같거든요, 저기. 아, 기가 막힌 드리프트. 어, 거기에 서있으시면 안되죠, 선생님. 간다! 드리프트 모신! 킹과 제너럴! 킹과 제너럴! 기가 막혔다고 한다. 차는 물론 다 빡아졌지만, 기가 막혔다고 한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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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